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KBS 뉴스를 한컷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장자연 문건 성추행 유일한 목격자의 증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3월 7일에 있었던 방송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목격자 겸 증언자 행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단역배우 출신 32살 윤지호씨 본명 윤애영씨입니다 윤지호씨는 이밖에도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듯이 mbc 한결의 경향신문에도 나왔고 jtbc 뉴스럼 손석희씨 그리고 tbs 뉴스공장 김어준씨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2019년 3월 15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여성단체 주체로 열린 기자회견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지호씨는 장자연은 단순 자살이 아니다 공소시효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 4월 8일 국회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걸린 현수막 제목이 장자연 증언자 윤지호 초청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광희 위원장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윤지호씨 왼쪽 옆에 서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민주당 권미혁 남인순 이종걸 이하경 전춘숙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평화당의 최경환 정의당의 추해선 의원 등 9명이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런데요 윤지호씨 관련 여러 매체 인터뷰, 여성단체 회견, 국회의원 지원 모임 이 세 가지를 사진과 함께 말씀드렸는데 이것보다 10배쯤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 김부겸 행안 두 장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이 세 사건에 대해 철저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 대통령 발표가 여간 강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장관은 함께 책임지고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주기 바란다 공소시효가 끝났으면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았으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란다 그런데요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강경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 조직의 명운을 걸라니 검경후내부로서는 재임 중 인사권자 대통령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살벌한 수사 지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라 이 명령은 조선왕조나 북한식 표현으로 바꾸면 성사시키지 못할 시 네 목숨은 물론이고 집안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뭐 그런 뜻 정도 됩니다 듣는 사람은 들으면서 등골이 오싹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대통령의 강경 지시가 있은 뒤로 3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목격자라던 윤지호 씨가 입 밖에 꺼낸 말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사기 혐의로 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첫째 윤지호 씨는 장자연과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장자연 씨의 최후 순간을 잘 알지도 못했다는 반박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둘째 박훈 변호사는 윤지호 씨가 봤다는 장자연 문건에 대해 그녀가 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 작가 김수민 씨는 장자연 씨의 유가족의 윤지호 씨가 책 13번째 증언을 내는 것에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지호 씨가 일방적으로 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십 가지 문제 발언이 있지만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윤지호 씨는 어떤 영상에 대한항공 여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연극 보잉부잉에 출연했을 때 갖게 된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극단 쪽에서도 대한항공 쪽에서도 이 말들이 모두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3월 20일인가요? 윤지호 씨가 냈던 국민청원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호소를 했던 그 주장도 본인 잘못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지호 씨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거짓말을 합니다 캐나다로 떠나면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러 간다고 했었죠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가 김수미 씨와 박훈 변호사는 윤지호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뒤에 사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윤지호 씨는 CBS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장자연 문건의 특이한 국회의원 이름이 있었다고 했죠 이와 관련 몇몇 시민단체가 홍준표 전 대표를 거론하며 수사를 촉구하자 강연재 변호사가 윤지호 씨와 시민단체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윤지호 씨에게 후원금을 냈던 후원자 439명이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후원금 반환 소송도 냈습니다 또 박민식 변호사는 경찰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서 윤 씨의 호텔비 900만원을 지원해준 것을 지적하면서 윤 씨가 피해자인 양 속여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았다고 기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5월 20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리스트는 없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지난 석 달 동안 조직의 명운을 걸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6월 12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 질문조차 받지 못해 나 홀로 기자회견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번 사건은 장자연 관련 사건이 아니라 그냥 윤지호 사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 앞뒤 분간 못하고 윤지호에게 놀아난 안민석 삐에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 대언론 가짜 프레이 대국회 광대 노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개 단역배우인 윤지호 씨의 자작극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배우 조종 세력이 있는 겁니까 대통령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에 걸맞은 윤지호라는 삐에로를 캐스팅한 주범이 있고 광대를 무대에 올린 배우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없는데 안민석 의원이 어수룩하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까 이쯤 되면 검경에게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했던 문 대통령이 그 핵심 증인 행사를 했던 윤지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일이 어그러진 지금 대통령은 사과해야 할 부분은 사과해야 합니다 윤지호 씨를 데려다 기자회견을 했던 여성단체는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아직도 윤지호 씨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까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선한 의도로 윤지호 증인을 도우려 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그분들은 저의 제안으로 선한 뜻으로 윤지호 증인을 도우려 했다 윤지호 출판 기념회는 성직자 한 분께서 선의로 도와달라고 요청하셔서 안 의원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안 의원은 아직도 윤지호를 증인이라고 봅니까 그래서 아직도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살이사욕을 챙기러 검찰 업무를 방해한 사기 혐의의 피해 고발자일 뿐이라고 보지 않는지요 또 안 의원은 윤지호 지원 모임을 결성한 국회의원들이 선한 의도 선한 뜻 선의로 나선 것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향한 선의입니까 윤지호 씨의 정체를 모르고 나섰던 무지목매한 선의였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지시가 있었으니 무조건 압정서고 보자는 권력 아부 차원에서의 선의였습니까 그 선의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윤지호라는 피해로에게 노란한 뒤끝이라 감당을 못할 만큼 당혹스럽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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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